광주여성길 광주여성길이란 광주의 근현대 여성문화유산과 광주여성사를 중심으로 사건, 공간, 인물들을 집중 조명하고 여성인물의 삶의 계적을 통합하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여성 역사 문화를 자원화한 도복 프로그램이다. 이 길은 두옥길과 백단심길, 홍단심길 등 총 3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이 인물들을 비롯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광주여성사를 소개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흥미롭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두옥길에서는 광주의 근대교육, 의료, 문화까지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아낌없이 주는 삶을 실천하였던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제사는 담려관장과 고리쌀 두옥, 현금 27전이 전부였다. 두옥길은 그 헌신과 광주여성 근대화를 위한 조력자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백단심길은 흰 치마에 태극기를 그리면서 독립정신을 확인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여학생들의 굳은 마음을 가슴에 되새기는 숭고한 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국비 유학생 김필레는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후 1916년부터 교사로서 민족예식 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에 적극 헌신하였다. 홍단심길은 불띠붉은 뜻을 품고 독립운동을 했던 광주여성들을 기억하고 길이는 길이다. 현덕신은 조선 여자들을 위한 봉사적 생활을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호남 지역 최초의 여성병원인 현덕신 의원을 개원하여 광주지역 여성의료고급과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전시는 역사의 주체로서 사회를 변혁해나간 근대 광주여성들을 만나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메시지를 남기는 코너로 마무리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